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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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침반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전세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인생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앙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한 비밀을 소유하여 잠깐 뿐인 인생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응답을 2, 3, 7 나라와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